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일석이조 중국어로 새로 찾아뵙게 된 해커스 중국어 김선영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요. 중국인만 아는 중국에서 생활을 해야만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중국어 회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요. 영상을 보시다가 아니면 지금까지 되게 궁금했었던 중국어 표현이 있다. 그러면 댓글로 아주 다 남겨주세요. 선생님이 답변을 드리러 갈게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중국어에는 왜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라는 말이 없을까 입니다. 제가 여러분 중국 유학 시절에 중국 친구 집에 놀러간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아주 큰 특대 사이즈의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기차역에서 친구를 만났죠. 하월빈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는데 모든 동네 분들이랑 친척분들이 다 모여 계시는 거예요. 한국인 친구 왔다고 대문 앞에서부터 환대를 받으면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렸다는 말이 진짜 실감나는 한상을 대접받았어요. 대륙 스케일 딱! 자 근데 이제 제가 제일 먼저 보인 게 오리머리. 저를 보고 웃고 있었어요. 그 외에 이제 생선 요리랑 고기 요리랑 각종 중국 가정식으로 화려하게 준비를 해주셨었죠. 그리고 이제 식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린 여러분 어때요?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죠. 자 중국어로 뭐 뭐 할 거다. 회 그죠? 그 다음 잘 하하 먹다. 쯔 라는 단어를 써서 워 회 하하 치다. 라고 말을 한다면 좀 아쉽습니다. 중국인이 여러분 들으면 한국인이네 하는 표현이에요. 사실 중국어에는 잘 먹겠습니다.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그냥 묵묵히 기다렸다가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문화차인 거죠. 잘 먹겠습니다 라는 이제 말이 따로 없으니까 차려주시는 음식을 맛있게 잘 먹으면 돼요. 자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중국어 표현들을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다 기억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내 입에 제일 잘 붙는 표현 딱 한 가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금 들려드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초대를 받아서 방문한 손님이고 친구 부모님이 대접을 하는 입장인 거죠. 자 그럼 친구 부모님이 먼저 쯔바 부야오 크치 사양하지 말고 들어요 라고 그래요. 또는 또 쯔디알 많이 먹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겠죠. 그럼 손님인 저는 나 워 부크치라 그럼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다시 한번 말해 볼게요. 나 워 부크치라 좋습니다. 자 그럼 평상시 가족 식사 자리에서는 어떨까요?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손님인 저만 빠지고 제 친구랑 부모님이랑 식사를 하는 상황인 거죠. 우리 평상시 밥 먹는 상황 자 부모님 윗사람이 아랫사람인 제 친구에게 자 밥 먹읍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 그럼 제 친구는 어때요? 또 특별한 대답 없어요. 그냥 맛있게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상황을 바꿔서 여러분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이제 표현을 하는 상황이에요. 한국이랑 두 개 비슷해요. 먼저 드세요. 니 시엔 출바 그죠? 어 이거 한번 맛보세요. 니 장천지 이거봐 우리랑 되게 비슷하죠. 여러분 중국에는 이렇게 동그란 원형 식탁이 있어요. 회전형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 자 이럴 때 이제 식탁을 돌려서 요리를 그 윗사람 앞으로 향하게끔 두고서 말을 하는 거예요. 니 장천지 이거봐 이거 맛보세요. 자 같은 상황 우리 또 짧은 거 기억하기 쉽잖아요. 그죠? 징 랄 자 이거를 사용을 해서 한국어로 이제 표현하자면 자 틀자 한 이 정도의 표현이에요. 또 짧으니까 기억하기 쉽죠 여러분? 주로 동년배나 격없는 사이에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랫사람이나 편한 친구끼리 또 쓸 수 있는 표현이 칼동 또는 칼칠바 또는 칠바칠바 아 이렇게 우리가 자 먹자 요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유스럽게 식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식사가 이제 다 먹고 다 끝났어요. 잘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죠. 자 역시 이런 말도 중국어에는 음 없습니다. 그냥 다 먹었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대화로 이어가거나 아니면 자 이제 일어납시다 하면서 다른 상황으로 넘어가는 거죠. 중국어에는 이제 이러한 인삿말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하지 않는다고 어우 쟤 예의 없어 이런 말도 안 해요. 그죠? 그렇게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의 이 감사함을 잘 먹었음을 표현을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돼요. 치허러 상대에게 아 잘 먹었다 라고 하는 요런 뉘앙스가 아니라 거의 혼잣말에 가까워요. 아 잘 먹었다 이 정도의 뉘앙스예요. 치허러 자 비슷한 표현으로는요. 치왈러 아 다 먹었다 치벌러 아 배부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잘 먹었다 라는 의사를 표현해 주시는 땐 요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중국어에는 그럼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라는 말이 없는 대신에 요리한 사람을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 음식 맛있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 음 맛있는 냄새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아우 시험아 아우 맛있는 냄새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요리 아주 잘 만드셨네요. 치우그 차이 주어도 특별하 이런 식으로 사전에 검색해보면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 시에 시에 관다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칭만요 맛있게 드세요 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어떨 때 사용하냐면 치에 시에 관다 이 표현은 비즈니스 미팅할 때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좀 격식 있는 자리에서 표현하기 좋은 거예요. 그 다음 칭만요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종업원이 손님에게 하는 말이죠. 주문한 음식을 이제 테이블에 딱 놓으면서 칭만요 이라고 사용하는 거예요. 네 오늘 표현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 여러분 이해가 쏙쏙 되셨나요? 한마디로 정리해서 중국어에는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문화 차이다라는 점. 그럼에도 중국어에서 자연스럽게 말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중국어 표현 마지막으로 복습하고 갈게요. 자 저희 영상에서는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복습을 하고 크게 따라 말하면서 정리할 거니까 함께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꼭이에요. 자 복습 방법은요. 처음에는 천천히 그 다음은 원어민 발음 속도로 마지막으로는 큰 소리로 따라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럼 사용하지 않을게요. 나 워 부커치라 나 워 부커치라 나 워 부커치라 나 워 부커치라 아 잘 먹었다. 치 하하 러 치 하하 러 치 하하 러 아 다 먹었다. 치완 러 치완 러 치완 러 아 배부르다. 치饱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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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냄새 하오 샹아 하오 샹아 하오 샹아 이 요리 정말 잘 만드셨네요. 쪼거 차이 쪼어 더 네 좋습니다. 오늘 1탄에서는 잘 먹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는 말이 중국어에는 없다고 라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새로 찾아온 일석이조 중국어 영상이 도움되셨나요? 유익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해커스 중국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은요. 댓글로 다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루고 워 찰란조 샹니 워샹만만 커지니 따자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일석이조 중국어의 김선영입니다. 오늘은 노래로 먼저 인사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노래 뭔지 아시나요? 만약에 내가 간다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가수 태연씨의 만약에 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 노래를 불렀냐. 바로 오늘의 주제가 만약에 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평소에 생각보다 가정의 표현을 진짜 많이 사용해요. 만약에 너라면 만약 나라면 자 이런 말 우리 많이들 쓰시죠. 얼마 전에 회사 다니는 친구랑 이런저런 근황 얘기를 하다가 얘가 회사 문제로 이직을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라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자 이 말을 중국어로 하면 루고 시 니 니 화이 점마 밟 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말을 중국어로는요. 루고 시 워 회사 이상 이즈 라고 합니다. 자 바로 이 두 문장에서 모두 사용된 루고는 해커스 중국어 기초해요. 10분의 기적 패턴으로 말하기 바로 이 교재죠. 많은 중국어 교재에서도 다루는 예문이고요. 우리 기초자분들이 아마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쓰는 표현이실 거예요. 루고 그죠? 자 패턴 활용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런데 또 너무 이것만 쓰면 단조로 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루고어 말고도 쓸 수 있는 만약의 다른 표현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알려드릴 루고어의 다른 표현은요. 왕이 만약 만의 하나 입니다. 액션 영화를 보다 보면 여러분 꼭 주인공이 막 아슬아슬하고 막 들킬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 만약 들키면 어떻게 해? 라고 말하고 싶다.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왕이 다시 한 번 안 그러면 나 영어 안 볼 거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중국어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를 사용해서 가정의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친구 생일 파티에 간 거예요. 그런데 안 좋게 헤어진 전남친이나 아니면 전 여친이 온대. 아 너무 불편한 상황이죠. 만약에 걔 오면 난 집에 갈 거야. 나 갈 거야. 자 이런 상황이에요. 중국어로는요. 한 번 더 잘 기억해 주세요. 한국에서도 여러분 만약에 설령 만에 하나 등의 이런 말들이 되게 많죠. 중국어에도 만약에 라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이 표현은 에치스키에서도 진짜 많이 써요. 정말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여러분 꼭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 네번째는요. 주야 뭐뭐 하기만 하면 뭐뭐라면 이라는 표현이에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중국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 자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좀 뻔하고 좀 식상하지만 정석적인 답변으로는요. 주야 더听 더 쇼 주시 하하니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많이 듣고 많이 말하면 중국어를 잘할 수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따라 읽어볼까요? 주야 더 자 여기서 주야 주 자 HSK에서 짝꿍처럼 쓰이는 표현 두 개 묶어서 그죠? 함께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국어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막 중국어는 성조가 왔다 갔다 어렵고 막 그렇죠? 그렇다고 막 너무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언어는 자신감이니까 입 밖으로 소리를 많이 내뱉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중국어가 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에서 배운 가정의 표현이죠. 만약에 다양한 중국어 표현을 복습하고 가실게요. 복습 방법 아시죠? 첫 번째 천천히 두 번째 원어민 속도로 세 번째 크게 자 그러면 함께 복습 시작해 볼까요? 칼씨 만약에 너라면 어떻게 할 거야? 루고 시니 니 회 점 뭐 반 루고 시니 니 회 점 뭐 반 루고 시니 니 회 점 뭐 반 만약 나라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거야. 루고 시 워 회 자 이즈 만약에 들키면 어떡하지? 왕 이 배 파 샌 나 점 먹 반 왕 이 배 파 샌 나 점 먹 반 왕 이 배 파 샌 나 점 먹 반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야 돼. 안 그럼 나 안 볼 거야. то 가 야 시 다 э 와 只要多听多说就学好汉语。 只要多听多说就学好汉语。 下次见吧! 下次见吧! 大家见吧! 자, 중국어로 싸이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매력있는 단어죠. 팔색조예요. 뜻이 여러 개예요. 오늘은 그 싸이 중에서도 대개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뜻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동사예요. 동사로 어디어디에 있다. 싸이 뒤에다가 장소만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 집이야. 그럼 집이라는 장소만 붙여볼게요. 워 싸이자 그렇죠. 자,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실 부분은 해석을 보면 나 집이야. 어디어디야. 어디어디이다. 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시를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워 싸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집이다. 이거 안 돼요. 그렇죠. 꼭 주의하셔야 돼요. 자, 예문 좀만 더 볼까요. 싸이 뒤에다가 이제 아는 장소명사 다 붙여볼게요. 자, 첫 번째 나 학교야. 학교라는 단어를 붙여서 워 싸이 슈샤 그렇죠. 나 강의실이야. 나 교실이야. 워 쟈이 져시 그렇죠. 나 회사야. 워 쟈이 공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개사 전치사라고도 하죠. 자, 중국어에서는 개사라고 불러요. 개사는요. 어디어디 에서라는 뜻으로가 있어요. 자, 짜이 뒤에다가 장소를 붙이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또 동사가 붙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짜이는 앞에서 봤던 그 1번 짜이처럼 나 집이야 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더 자세하게 장소 뒤에다가 움직임이 있는 동작, 행위를 붙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집이야 가 아니라 나 집에서 밥 먹어. 자, 한번 문장을 표현을 해볼게요. 밥 먹다만 붙이면 돼요. 자, 문장 가볼게요. 워 쟈이 지아 치 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TV 보다 우리 뭐라고 그러죠? 칸 디엔시 그러면 나 집에서 TV를 봐.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워 쟈이 지아 칸 디엔시 그렇죠. 장소를 한번 좀 바꿔볼까요? 나 학교에서 과제해, 숙제해 표현으로 해볼까요? 워 쟈이 슈이샤오 시에두어 예 좋아요. 나 회사에서 야근해 자, 야근하다 붙일 거예요. 워 쟈이 공스 지아반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개사 어디어디 에서라는 뜻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똑같이 개사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좀 더 집중해 주셔야 돼요. 앞이랑 조금 뜻이 바뀌었어요. 아주 미세하게 자, 어디어디 에 또는 어디어디 에다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이 짜이도 2번처럼 개사의 의미로 쓰이지만 동사 뒤에 짜이가 위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사, 짤, 그 다음에 장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쓰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컵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두세요. 네, 여기다 두세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디에 뒀어요? 오, 책상에다가 놨어요. 자, 그러면 책상에다가 놨다. 중국어로 또 표현을 해볼까요? 그렇죠. 여러분 단순하게 보셔야 돼요. 2번에서 짜이는요. 동사 앞에 짜이가 쓰였죠? 자, 근데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요 세 번째 짜이는 어때요? 동사 뒤에 짜이가 쓰인 거예요. 그죠? 자, 2번에서의 뜻은 어디어디 에서라는 뜻이 있지만 방금 한 우리 세 번째 뜻은 뭐예요? 어디에다가, 그죠? 어디어디 에 라는 뜻으로 쓰였죠. 미세하게 달라요.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짜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부사의 뜻으로 뭐 뭐 하는 중이야. 뭐 하고 있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짜이 뒤에다가 동사를 붙이는 거죠. 여기서는 장소 명사가 아니에요. 자, 동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동사 바로 앞에다가 그래서 짜이를 붙여주시면 돼요. 나 TV 보고 있어. 자, 그러면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TV 보다. 칸 뎀 시. 앞에다가 붙여 볼게요. 워자이 칸 뎀 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 집에 가고 있어. 귀가 중이야. 자, 귀가 하다. 회자. 앞에다가 짜이 붙여 볼게요. 워자이 회자. 집 가는 중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 야근하는 중이야. 자, 야근을 하고 있다. 야근하다는 짜 반. 앞에다가 붙여 볼게요. 워자이 자 반. 그렇죠. 좋아요. 자, 여러분 짜이의 네 가지 뜻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짜이 용법 첫 번째입니다. 나 집이야. 워자이 자. 두 번째, 나 집에서 밥 먹어. 워자이 자. 치 반. 세 번째 뜻이죠. 책상에다가 뒀다. 왕자이 주어즈 상라. 그렇죠. 네 번째, 나 TV 보고 있어. 워자이 칸 뎀 시. 네, 오늘 배운 짜이의 다양한 표현 복습하고 갈게요. 복습 방법은 첫 번째, 천천히. 두 번째, 원어민 속도로 자연스럽게. 세 번째, 빠르게 따라하면서. 자, 시작. 자, 나 집이야. 워자이 자. 워자이 자. 워자이 자. 워자이 자. 나 학교어. 워자이 슈에 샤오. 워자이 슈에 샤오. 워자이 슈에 샤오. 나 회사이야. 워자이 공스. 워자이 공스. 워자이 공스. 두 번째, 나 집에서 밥 먹어. 워자이 자 치饭. 워자이 자 치饭. 워자이 자 치饭. 워자이 자 치饭. 나 집에서 티비 바. 워자이 자看电视. 워자이 자看电视. 워자이 자看电视. 나 회사이서 야근에. 워자이 공스. 자 반. 워자이 공스. 자 반. 워자이 공스. 자 반. 세 번째, 여기에다가 두세요. 황자이 절. 황자이 절. 황자이 절. 책상에 뒀어요. 황자이 조지 상라. 放在桌子上了 放在桌子上了 네 번째 나 TV 보고 있어 我在看电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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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집에 가고 있어 我在回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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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의 사용법 확실하게 아시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해커스 중국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은요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석이조 중국어 김선영입니다 제가 늘 영상 시작 전에 따자하 하고 인사드리죠 여기서 여러분 따자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한국어로 대가 이만한 큰 집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사전적 의미로는요 대사죠 여러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제가 예시로 두 문장을 들려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일석이조 중국어가 드디어 조회수 1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와 이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여러분이라고 불렀죠 제가 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부를 때 상대의 주의를 끌기 위함이죠 이때는 따자하 가 아닙니다 따자하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 한국인들은 아무래도 모국어 영향을 받아가지고 모든 여러분이라는 단어를 다 따자하 로만 바꿔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누군가를 이렇게 부를 때 여러분 할 때는요 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호칭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저랑 같이 보실게요 제가 지금처럼 우리 시청자분들을 부를 때죠 따자하 이거 아니고요 친넨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친근함이 있는 표현이죠 친넨 일석이조 중국어 종이 도포할라 이바이완 뎐지 루 일석이조 중국어가 드디어 100만 뷰를 돌파했어요 라는 뜻이죠 아 진짜 그러면 좋겠다 친넨은 친한 동생들을 부를 때 아니면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애정이 과하게 들어가서 완전 찐친 끼리 쓰는 표현이 있어요 베이비들 이라고 할 때 베이비는 여자친구들 사이에서 되게 많이 써요 남자들끼리 쓰는 건 못 봤어요 베이비들 내가 왔어 할 때 베이비는 월라일라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쌤 좀 평범한 거 없어요 라고 한다면 자 얘들아 오늘 한 잔 할까 자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친구들 오늘 한 잔 할래 펑이오만 그렇죠 또는 같은 반 친구라든지 아니면 학교 동창이다 그러면 동쉬만을 사용하셔도 돼요 동쉬만 진디안 흐 이베이 지메야 아무래도 동쉬만 이 단어는 강의실에서 많이 쓰겠죠 동쉬가 무슨 뜻이에요 학교 동창이라는 뜻이니까 예문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 내일 시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에요 중국어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동쉬만 링티안 요거 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아는 사이 친구들 무리가 아니에요 처음 본 무리에요 처음 본 무리에서도 여러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디서? 보통 어디 입장할 때 막 놀이공원 이런 데서 자 이럴 때는 따지아가 아닌 여러분이라는 호칭으로 끄웨이를 사용을 해요 여러분 줄 서주세요 할 때 따지아 아니고요 끄웨이 칭파되 와 여러분 이렇게 대체 가능한 호칭이 많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그새 까마득해졌어요 그죠? 자 아까 처음에 봤던 문장 여러분 일석이 또 중고가 드디어 조회수에 환급을 부탁했습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자 이렇게 따지아가 대사로 쓰이는 거죠 호칭이 아닌 거예요 누구 부르는 거 아니에요 예문 하나만 더 볼게요 자 공지가 있어요 내일 수업 휴강 자 빨리 모두에게 알려줘 빨리 모두에게 말해라 라는 뜻으로 여기서도 따지아 누구 부르는 거 아니죠? 대사로 쓰인 거예요 좋습니다 자 오늘 배운 따지아 외에 여러분이라는 다양한 중국어 표현들을 복습하고 갈게요 복습 방법 첫 번째 천천히 두 번째 원어민 속도로 자연스럽게 세 번째 빠르게 따라하면서 가볼게요 시작 여러분 여러분 일석이조 중국어가 드디어 조회수 1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想和大家一起分享一下我的喜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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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들 베이비들 내가 왔어 베이비는 워라일라 베이비는 워라일라 베이비는 워라일라 여러분 줄 서세요 各位请排隊 얘들아 오늘 한 잔 할까? 朋友们 今天 喝一杯 怎么样 朋友们 今天 喝一杯 怎么样 朋友们 今天 喝一杯 怎么样 여러분 레이샤밋습니다 同学们 明天 有 考 試 同学们 明天 有 考 試 同学们 明天 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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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렵지 않으시죠? 大家 외에도 여러분이라는 다양한 호칭 표현이 있다는 점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배운 문장 상황에 맞게 골라서 여러분이 사용해 주시면 어디 가서 저 사람 중국인인가? 하는 소리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해커스 중국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 다 남겨주세요 선생님이 답변 드리러 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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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석이조 중국어 김선영입니다 아 오늘은 돌아온 한 끗차이 중국어 김선영입니다 여러분 한 끗차이 중국어를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도움되었다고 댓글도 꾸준히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석이조 시리즈의 특별판이자 돌아온 한 끗차이 중국어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끗차이 영상 댓글에 유의어 차이에 대한 추가 요청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중국어의 알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상황 예시예요 엄마가 밥 먹어 응 알겠어 알겠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친구랑 같이 길을 가다가 어? 나 쟤 알아 알아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업무 통화 중이에요 아 네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상황별로 알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죠?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알다라는 뜻을 가진 중국어 단어를 먼저 말해볼까요? 여러분 뭐 있어요 우리?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어? 그죠? 그 다음에 네임발 좋아요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 른시 동 그죠? 리제 랏게 와 되게 많아요 어 너무 많아요 자 리제와 랏게 는 이미 한 끗 차이 여러분 위에 링크 보이시죠? 해당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 나머지 단어들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칠다 라고 하는 거는 단순 정보 지식 짤막한 상황에서의 그냥 대답으로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콘서트를 보러 간 거예요 너무 들떠갖고 사진을 막 찍고 있는데 관리인이 왔어요 관리인 아저씨가 어? 여기서 사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이때 대답으로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줄 다 올라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상황이 끝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납득이 안 가 왜? 나는 여기서 사진 찍고 싶은데 막 할 경우 여러분 콘서트장에선 사진 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상황 예시 어 그런데 왜 여기서는 사진 찍으면 안 되는 거죠?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관리인 아저씨가 주저리 주저리 설명을 하죠 이래서 저래서 안 됩니다 비교적 긴 설명을 들었죠 우리 그 다음에 이해를 했어요 자 비교적 긴 설명 후 이해했을 때 그에 대한 대답으로는 맹발라 또는 똥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둘 다 가능한 거예요 자 먼저 똥라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거 시청각이라고 하죠 시청각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는 똥라 이렇게 많이 쓰고요 자 그 다음에 똥라가 무슨 뜻이냐 바로 알았다 라는 뜻이죠 근데 맹발라 이건 뭔가 봤더니 말을 듣고 깨닫게 됐다 라는 의미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 이해했어요 얘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맹발라 라고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 설명 이해되시나요 맹발라 라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른시입니다 자 이 단어는 인식하다 라는 개념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른시 뒤에는 사람이 붙는 거예요 른시 플러스 사람 자 이때는 이 사람과 앞면을 튼 사이에요 우리 서로 얼굴을 아는 사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워투더 유재석 나 유재석 알아 워투더 유재석 나 유재석 알아 자 두 문장 다 뭐예요 나는 유재석을 안다 라는 뜻이죠 자 근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자 먼저 워투더 유재석 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죠 국민 MC 유재석 씨는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죠 반면에 워투더 유재석 하면 뭐예요 눈빛이 그럼 이제 달라져야 돼 막 질문이 쏟아져 대박 진짜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아는 사이야 이런 질문이 쏟아진다는 거죠 우리 오빠 친구야 또는 뭐 나랑 같은 아파트 살아 등등등 그죠 자 인물을 바꿔서 써볼 거예요 나 세종대왕 알아 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 중국어로 그럼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줄다워 해야 돼요 른시 해야 돼요 그렇죠 워투더 세종대왕 이렇게 하면 되겠죠 워투더 세종대왕 하면 어때요 말이 안 돼요 그죠 지금 살아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좋아요 자 여러분 른시 같은 경우에는 뒤에 앞면을 튼 사람 그죠 서로 얼굴을 아는 사이에서 쓴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 문장 한번 다시 볼까요 첫 번째 상황이었죠 엄마가 밥 먹어 응 알겠어 자 짜임박한 상황이네요 중국어로 뭐라고 하죠 쭈따라 그렇죠 두 번째 상황 갈게요 친구랑 길을 가다가 어 나 쟤 알아 알아 자 얼굴 안다는 거예요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워투더 그렇죠 좋아요 그 다음 세 번째 갈게요 업무 통화 중에 아 네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중국어로 미 마라 그렇죠 물론 여러분 여기서는요 상황에 따라서 동라 들은 거니까 또는 쭈따라 짤막한 대답 다 모두 모두 사용 가능하다라는 점 자 오늘 배운 알다의 다양한 용법 모두 이해되셨나요 네 미 마라 그렇죠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해커스 중국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자 궁금하신 점이나 또 다른 한 끗 차이 중국어가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빠이